이건 작년에 성전 조각에 부조를 하기 위해서 릴리프 부조예요. 아직 미완성 작품인데 예수 크리스톨을 조각 성전을 건축할 때 벽면에 붙이기 위해서 부조로 만든 거예요. 좀 더 빼빠질을 해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 이것은 예수님을 물감, 구겨진 물감으로 이렇게 형성화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물감이 피를 흘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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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